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이 온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그러는데 첫째는 승리가 자동적으로 오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패배할 수도 있구나 이게 노예였던 백성이 처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승리가 자동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순종할 때 오는 거고 불순종할 때는 패배할 수도 있구나 이걸 깨달았던 거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절대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한이 없으시다 이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승리하는 날이나 패배하는 날이나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흥할 때나 또는 쇠할 때나 관계없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신약적인 개념에서는 영적 예배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아이성 전투에서 다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스토리거든요 9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에피소드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느낌으로 갖는 느낌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30절을 보니까 여우수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에발산에 가서 재단을 쌓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요 신명기 27장을 보면 모세가 설교를 할 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너희들이 장차 가난한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에발산에 가서 예배 드리라 그랬어요 지금 이게 여우수화의 마음 가운데 이 생각이 퍼뜩 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리고에서 승리하고 아이성에서 승리했구나 이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신명기 28장 27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발산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실패와 성공 이후에 깨다는 게 뭐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부터 순종해야 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부지방을 점령했다 중부를 치고 그게 여리고와 아이입니다 아이 베델 그쪽이거든요 그다음에 남쪽을 정복해야 돼요 그다음에 북쪽을 정복해야 된다고요 할 일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전쟁 중이면 전략회의를 갖는다 이래야 되는데 그거 안 했어요 무기를 재점검해야 된다 이것도 안 했어요 그다음에 적을 분석한다 원인 분석한다 이런 거 전혀 없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던 길 중단하고 무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게 짧은 본문 같이 보이지만 열이고성의 승리보다도 더 빛나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의 가치를 발견하는 그 순간에 우리 가정의 어두움에서 창문이 열려서 빛이 비추는 것 같이 인생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뛴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예배의 가치를 발견하는 그 순간부터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특별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자유주의 학자라든지 이성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면 아이성에서 승리를 했죠 그리고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곳에는 이 지역을 세계미라 그러는데 30킬로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성에서 승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쯤 되지 않습니까 200만을 이끌고 기껏, 기껏이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기껏 예배 드린다고 30킬로로 올라가냐 그러면 한 이틀 걸리거든요 200만이 움직이려면 이틀 걸리고 가는 데 이틀 오는 데 이틀 그러니까 4일 전쟁 중에 4일을 전 백성을 움직여서 그래 기껏 예배 드린다고 갔다 오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못 믿을 내용이라는 거예요 참 재밌죠 저는 이게 메시지로 들리거든요 이 정도로 예배가 중요하다 전체 백성을 이끌고 가는 데 이틀 오는 데 이틀 걸리더라도 전쟁 중에 꼭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이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못 믿을 내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메시지 이게 메시지로 우리에게 들리지 않습니까 표적으로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납득이 안 된대요 말이 안 된대요 그런데 이것이 메시지를 들리기를 원합니다 이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쟁 중에 200만을 이끌고 30킬로를 갔다 왔다 할 정도로 예배는 중요한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기가 언제예요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전쟁할 때 중단하고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이게 문학적으로도 보면 이해가 안 된대요 8장 29절부터 그냥 넘어가야 맞거든 9장으로 그래서 이거는 24장의 정도나 맨 마지막에 나올 정도의 말씀인데 왜 여기 끼었느냐 이거 아니죠 이게 예배 중간에 우리 어떤 일을 할 때 매듭이 중요하죠 매듭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듭을 짓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 인생의 매듭을 짓는 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24장 뒤쪽에 나와야 될 본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할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리겠다 시험 볼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리겠다 취업할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리겠다 예배를 맨 뒤로 밀어버려요 그거 아니거든요 예배는 당장이에요 전쟁 중에 지금 애발산으로 올라가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매듭을 짓고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매듭 지어야 풀리지 않습니다 매듭 지어야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인생에 지금 전쟁 중에 계십니까?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미룰 게 아니에요 예배는 당장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성도들을 만나는데 예배에 인생을 걸 때 그 인생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비행기를 좀 많이 타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타다 보면 승무원들에게도 전도를 할 때가 많았어요 시간이 꽤 기니까 알아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비행기 타고 미국 같은 데 가면 내리면 되게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승무원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계속 서빙을 하고 그런데도 자야 될 시간에 물어봐요 어디서 집회를 하십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이렇게 알려주면 거리도 짧지도 않아요 30분 넘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모습이 너무 갸륵해요 얼마나 피곤한지 알겠는데 그때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제가 그렇게 해서 만났던 사람 가운데 상당수가 자기 직장의 위치에서 빛나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대가인지 몰라요 이게 보통 피곤함이 아니거든요 그런 대가를 치르면서 예배 드릴 때 일어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하도 많이 돌아다녀서 승무원들에게 전도한 게 많아서요 승무원 성가대까지 만들었어요 너무 많아서 승무원들만 다 모아놓고 성가대를 만들 정도로 그 정도로 헌신적인 사람들이 나오고 그들이 또 직장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틈새 예배거든요 또 지금도 인상적인 게 뭐냐면 이상하게 한 달에 두 번만 예배를 나와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의사예요 의사 의사들 수련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턴이라든지 레지던트 정말 정말 힘든가 봐요 잠 못 자가면서 그래서 온몸이 부어있고 입술이 터져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의 부탁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 좀 길게 드려달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 예배 올 때까지 너무 많은 희생을 치르고 왔대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기뻐서 한 시간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오랫동안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자기 인생을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그 예배가 그들을 살려내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 정도로 우리가 인생 걸어야 될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나름대로 경험이 있죠 여리고 전투의 경험 또 아이성 승리 패배의 경험 여러분 신앙이 노화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늙어지는 거 예배를 떠날 때부터 신앙이 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는 예배보다 경험을 믿고 지식을 믿으면요 이게 늙어져요 사람이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고 그런데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인생을 걸면 싱싱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근본이 뭐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출혁기 4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꾸만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해요 하나님 날 보내지 마시고 다른 사람 보내야 되고 이게 아닙니다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해요 우리도 그래요 많은 순간에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해요 모든 걸 설득하려고 합니다 신앙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설득당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매력이 없는 어른들을 꼰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꼰대 저도 나이가 잠깐 들어가면서 절대로 꼰대는 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목사도요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꼰대가 될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 약사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약사를 앉혀놓고 약에 대해서 내가 설득을 하고 있어 말이 안 되죠 목사가 약을 뭘 알아요 내가 막 설명을 하고 의사 앉혀놓고 의사한테 설득하고 있어요 사실 설득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건 직업병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든지 설득하려고 그러는 거 물론 말씀을 증거할 때 선포도 있고 설득도 있죠 설교할 때 그건 가능한 거지만 삶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설득하는 것보다 설득력보다 중요한 것은 설득당하는 능력이에요 설득당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변화된다는 거죠 부드럽다는 거죠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설득당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설득력 없어도 괜찮아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 앞에 설득당하는 인생이 되면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우수화 보십시오 여우수화가 누구를 설득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날마다 설득당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설득당하잖아요 전중유계도 에발산에 가서 예배 드리자 그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중한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득당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설득한다는 건 뭐냐 하면 내가 판단하는 것 갖고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한동안에 판타지 소설이 유행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해리포터라든지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나니아 연대기 이런 게 있었죠 그런데 그 모든 판타지 소설의 효시가 되는 게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입니다 일곱 권으로 돼 있고 어린이를 위한 책이에요 거기 사자로 나오는 분이 예수님이고 성경을 풀어놓은 거예요 나니아 연대기 참 좋은 판타지 소설입니다 그런데 CS 루이스 옥스퍼드 교수인 거 아시죠? 순전한 기독교도 쓰고 보통이 아니잖아요 고통의 문제 이런 걸작들을 쓰신 분인데 CS 루이스한테 와가지고 물었습니다 도대체 나니아 연대기를 썼던 지필 동기가 뭡니까? 그랬더니 나는 어린이들에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어서 이 책을 썼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뭘 깨달아야 되느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생각이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게 판타지 소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복음이 있어요 우리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는 11에서 11장 함자를 보십시오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이죠 믿음 가지고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표현이 뭐냐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화된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뿌리가 영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예배가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영적 예배가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 배후에 영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이기고 졌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여리고 전투와 아이성 전투에서 배웠잖아요 그거를 깨닫고 여우수화가 온 백성들을 이끌고 에발산에 올라가서 예배해 드린 것입니다 영이 있습니다 영적인 게 돼야 돼요 우리 사진 작가 가운데 김종만 씨라고 있습니다 김종만 씨 순도 100%의 인생 이런 책도 쓰고 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진을 보면 굉장히 감동이 있어요 이분 사진이 김종만 씨 사진을 보면 이분이 이렇게 하면 사진의 95%는 기술이다 그렇겠죠 그리고 나머지 5%는 영혼이다 그랬어요 자기도 사진을 되게 많이 찍는데 사진에 영혼이 들어갈 때도 있고 영혼이 들어가지 않을 때도 있대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영혼이 들어가지 않는 사진은 기술적인 사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5% 되지만 사진 안에 영혼이 들어가면 감동을 주고 진실이 되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그 사진을 보고 변화가 나타난대요 변화가 일어난대요 영혼 없이는 변화가 없다는 거죠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요즘에 그런 말들 많이 하대요 영혼 없는 말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죠 말을 하지만요 그 안에 5%의 영혼이 담긴 말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배워야 됩니다 그건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우수와는 전투하면서 이걸 배운 거예요 아 이 전투 눈에 보이는 전투의 승리 실패가 아니라 뿌리에 있는 예배가 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상패와 매달려 사는 것은 하수입니다 뿌리가 있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그게 영적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종 여러분의 인생도 에발산에 올라가는 축복이 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는 영적 예배의 본질이 뭐냐 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예배가 중요하다 또 심화되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 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대로의 반대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죠 인간은 에고이스트이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내 느낌이 중요하고 내 뜻이 중요하고 그래서 고집부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느낌이 얼마나 허망한 건지 오토바이하고 비행기를 비교하면 알 수 있죠 제가 오토바이 타는 형제 뒤에 한번 타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 형제가 제 허락도 안 받고 120km로 달리는 거예요 나는 죽는 줄 알았어요 총알 탄 줄 알았어요 나 지금 죽으면 한데 할 일 많아 그래서 서라는데 서지도 않고 진짜 말 진짜 안 듣더라고요 역구를 내리치는데도 계속 가고 너무 세게 치면 같이 갈 것 같아서 너무 세게도 못 치고 힘 조절해가면서 치려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내리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랐고 나는 느낌이 한 200km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겁이 많대 120km인데 왜 그러냐 헬멧도 없잖아 머리카락도 없잖아 나는 그냥 가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이게 느낌이요 120km라고 그러는데 자기 혼자 탈 땐 더 빨리 간대요 그런데 120km 갔는데도 제 느낌이 총알이었어요 비행기를 타보십시오 비행기를 타면 보통 600km 정도로 달리거든요 서 있는 것 같아요 제 자리에 우리 느낌이 얼마나 허망한 건지 아시겠죠 만약에 내가 느낌으로만 판단한다면 비행기보다 오토바이가 훨씬 빨라요 그런데 사실은 비행기가 더 빨라요 우리 느낌이 얼마나 허망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거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느낌 의지해서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허망한 거예요 느낌은 확실해요 그런데 틀린 거거든요 느낌은 절대로 의지하거나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에벨사나스 예배 드릴 때 31절 보니까 여기 두 가지 얘기가 나와요 명령한 것 명령대로죠 중간에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명령대로 예배 드리고 기록된 대로 예배 드리고 이게 신명기 27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다섯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간단히 설명하면 큰 돌 가져다가 석회를 바르래요 거기다가 돌에 쪼아서 하라는 말씀을 쓰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돌을 에발산에 갖다 두래요 에발산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서 재단을 쌓으래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돌이 다듬은 돌이 아니라 정으로 다듬지 않은 돌에다가 석회를 바라가지고 만들어야 된대요 다섯 번째는 번제와 하복제를 드려야 된다 하여튼 이 설명은 그냥 생행할게요 하여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모세와 여우수와가 달라요 모세는 좀 스펙터클 했어요 하나님께서 갔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다듬은 돌 막 이렇게 불이 내려가지고 맞췄는가 봐요 쉽게 같은데 보세요 하늘에서 막 쪼아서 하나님이 쪼아서 주잖아요 그런데 여우수와는 좀 초라해 지가 석회 발라야 돼 그렇게 짜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 방법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모세에게 하는 방법과 여우수와에게 하는 방법이 똑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아니에요 열의구성 무너뜨리는 방법과 아이성 무너뜨리는 방법이 다르죠 열의구성은 도는 거고 아이성은 매복을 통해서 승리한 거고 항상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우리 순종의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없어요 출입기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요 그럼 네가 가서 얘기를 하면 장로들은 말을 들을 거다 너의 지도자를 너로 세울 거다 말씀대로 장로들은 받아들여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그런데 바로왕은 강팍해서 너를 거부할 거다 진짜 바로왕은 거부해요 그런데 바로왕이 거부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바로가 계속해서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거부해서 내가 애굽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을 보이기 위해서 오히려 그 열 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기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망하게 하려고 그의 마음을 강파하게 만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무조건 만사형통이 다 그렇지 않아요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요 안 되는 것도 우리가 모를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잠깐 바닥으로 떨어지잖아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데 그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안 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게 메시지라니까요 나중에 총리로 높여주시려고 우리가 성교를 갈 때마다 예를 들어서 제주에 있는 어떤 교회가 있죠 겨자시 교회라고 1차 때 갔더니 교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한 명 전도했어요 한 명 있어요 이번에 2차 때 갔더니 한 명 있는데 또 전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또 몇 명 오신 것 같기도 해요 하여튼 우리 그냥 애누리어 가지고 5차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교인이 한 명밖에 없더라 계속 한 두 명밖에 없더라 그건 낙심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한꺼번에 100명 200명 되는 견실한 교회로 세워줄지 누가 알아요 그러면 더 감격이 더 감격이 크겠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른다니까요 꾸준하게 성장하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갈 때도 있고 어떤 애들은 갑자기 막혀 있다가 그저 이렇게 땜 터지듯이 은혜를 주실 때도 있고 그래서 어떤 것이 안 될 때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도 순종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우수아에게 왜 이렇게 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우수아의 권위를 높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실패를 통해가지고 이게 잘 안 되는 걸 통해가지고 갑자기 승리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여우수아를 권위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승리만을 위해서 내 멋대로 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인생 같으면 어때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뭐고 간에 내 뜻대로 해가지고 제주도 안 하고 대학에 척척 붓고 취업도 잘 되고 편법으로 그게 빠른 길인지 아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때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를 열어줄 때도 있고 어떤 때 떨어지게 만들 때도 있고요 멈추게 만들 때도 있고 그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그렇지만 막힐 때도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막혀 있으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지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대로의 예배예요 내 공로, 내 지혜가 아니고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거죠 십자가 붙들고 그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잘해서 승리한 거예요 결국은 영적 예배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우리 MC하는 사람 가운데 유재석 씨를 제일 높이 평가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거 너무 상투적이지 않나 너무 여러 프로에 나와요 여러 프로에 나오고 획일화되어 있고 그런데도 똑같은 얼굴 나오는데 잠깐 외보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분석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첫째 이분은 무례하지 않다 누구 만났을 때 무례하지 않대요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죽이고 항상 상대를 높여준대요 그러니까 자기를 비우는 거죠 비우니까 쓰임 받는 거 아니에요 예배의 본질도 이런 거예요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내 뜻을 죽이는 거예요 다 비우는 거 어떤 사람은 딴 사람에게 칭찬해 주면 칭찬을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꼭 자기에게 저는요 저는요 지금 네 얘기가 아니잖아 앞에도 지금 어제 결혼한 사람 두 사람이 왔네요 결혼은 둘이 하니까 한복 입고 와가지고 신혼부부라는 티를 내고 왔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렇게 결혼 축하하러 갔으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사람이 주인공이라고 하면 두 사람만 마음껏 축복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나는요 나는요 이러면 안 되죠 그건 푼수죠 정신 나간 거죠 예배자 정신이 뭐예요 내 뜻이 다 죽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은 거예요 영적 예배자가 못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애고가 자아가 안 죽어서 그래요 시인과 총장이 불렀던 하다규 장모님이시요 그분이 만든 가시나무새라는 거 우리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요약하면 뭐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대요 이 자아가 너무 많대요 개수도 많고 크기도 크고 그래서 내 속에 헛된 바람들만 있고 내 속에 어쩔 수 없는 어둠이 있대요 이거 버려야 되는데 그걸 안 버리고 계속 애고 애고 내 뜻 내 뜻 내 느낌 이거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거하실 수 없대요 그러다가 내 자아가 조금 어려움이 오죠 참 웃기는 게 뭐냐면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상처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가시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가시가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고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고 그래서 버리지 못한 자아 때문에 내 속에는 성한 것이 없대요 성한 것이 그 예배가 뭔데요 그 불행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우리 자아는 가십니다 우리를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금 은혜를 받을 듯하면 이렇게 딴자 피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대면하기를 꺼려요 예수님과 대면하는 게 싫은 거야 왜 그러냐면 그렇게 표현을 해요 목사님 오늘 예배를 드렸더니 아 생각이 복잡해졌어요 그래요 그 생각이 복잡해졌다는 건 뭐냐 하면 또 다른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오늘 예배 세교에서 예배를 드리면 잠깐만 내 페이스가 무너져요 그래요 그게 사실 메시지인데 속이 복잡해지는 게 예배예요 내 페이스가 무너지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내 페이스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페이스가 세워지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복잡해져서 내 것은 다 무너져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든든하게 서는 거 그게 예배인데 잠깐 예배 들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내 뜻이 무너지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배 도망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몰라요 그건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자아 때문에 깨지는 거죠 이건 뭐예요 내가 무너지기 싫다는 거죠 내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냥 필요한 것만 취사선택해서 내가 듣는 거지 내 기둥 같은 내 페이스가 무너지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어디 가는지 아십니까 예배 떠나서 자기 생각을 지지해주는 모임에 가요 동호회 모임이라든지 같이 죄 짓는 모임들 있죠 죄까지는 아니지만 같이 적당히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 모임 거기서는 자기 생각을 지지해주니까 무당을 왜 찾아가요 무당 찾아가면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런 무당 하나도 없어요 항상 우리 욕심을 지지해줘요 내 뜻을 지지해줘요 복잡함 많이 내주면 얼마든지 지지해줘요 듣기 좋은 소리 해줘요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영적 재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서는 거예요 저는 이시영 씨가 의사분 계시죠 그분이 더위 묵상이라는 글을 하나 썼는데 그게 참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렇게 살고 싶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저는 웬만하면 금년에도 에어컨을 한 번도 안 켰거든요 사무실에서 그냥 버텨요 땀 나면 나는 대로 저 아시죠 겨울에도 옷 많이 안 입고 다니는 거 그러다가 맨날 기침만 하지만 하여튼간에 그 이유가 뭐냐면 더위가 오면 더위를 그냥 받으려고 그러고요 추위가 오면 추위를 그냥 받으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이 환경을 극복하죠 적응하려고 그런데 현대인들은 지금 문화시설이 너무 좋잖아요 시스템이 너무 좋아서 온도 조금만 더워도 못 견뎌요 에어컨을 켜야 되고 조금만 추워도 못 견뎌요 온풍기를 켜야 되고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짜증과 분노가 일어나요 제가 볼 때 온도 하나 때문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온도가 안 되면 분노하는 거예요 짜증내는 거예요 그게 연장성산에서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는 거예요 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짜증내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중요한 경험을 했는데 제가 몇 년 동안 라스베가스에서 집회를 했었거든요 거기 있는 교회들 집회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저는 뭐 제가 무슨 도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뭘 하겠어요 길거리 다녀봐야 할 것도 그래서 맨날 낮 시간 되면 차 타고 후보대 위쪽으로 가면 모하비 사막이 있거든요 제가 모하비가 너무 좋아서 차도 모하비만 타고 다니는데 모하비 사막에 가면 코스가 1시간 코스, 2시간 코스, 3시간, 4시간 코스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한테 그래요 나 떨어뜨려 놓고 가라고 안 죽을 테니까 가라고 곧장 후회하죠 정말 더워요 뭐 한 45도 50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광야 체험하고 싶어서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보통 1시간 버텨요 1시간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훈련이 안 나가요 근데 그때 그냥 더위를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더운 거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인간이 수동탈한 걸 깨닫게 돼요 그때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무익한 중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불쌍하게 해주세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원하는 분들 오신다 그러면 훈련을 위해서라도 그냥 에어컨 닦아놓고 더운 대로 더운 대로 아마 실내니까 한 40도까지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는 대로 그냥 땀 흘려가면서 기도해보세요 거기에 엄청난 영성이 있어요 여러분 산기도가 뭔지 아세요? 옛날에 영하 15도 20도 이럴 때요 추위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비닐을 하나 쓰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추위를 이겨가면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 거기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신앙이 뭐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훈련이 되면 애고가 다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다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조선왕조 500년 또 한 명의 이런 거 썼던 신봉순 씨 있죠 신봉승 남을 욕하는 손가락에 대하여 이런 글을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인간이 얼마나 자아중심적인지 하면 자기가 자동차를 몰고 다니지 않을 때는 보행자였으므로 자동차를 매도하고 이놈의 차가 이렇게 많아 막 이런다는 거예요 자동차를 몰고 다닐 때는 운전사였으므로 보행자를 매도하고 이거 아무데나 왜 건너와 막 이러고 자동차가 늘어나서 홍수일 때는 길이 뚫리지 않으므로 신호등을 매도하고 저 신호등 저거 망가진다 이러고 모든 날 모든 때 모든 것을 매도하면서 내게는 상한 곳이 없었다 짧은 씨예요 이 시대가 이런 시대 아닙니까 다 나만 옳아요 그리고 매도하는 거예요 이것보고 매도 저것보고 매도 심지어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행동들을 해요 서로 매도하는 거예요 야 율동한데 치마가 짧으냐 아휴 저거 먹기만 하나 뭐 이러면서 뭐 이 말 저 말 그냥 매도하는 거예요 매도 나만 옳고 다 틀린 거예요 그게 가시나무 새거든요 내 안에 상한 곳이 없어요 영적 예배가 뭔데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자아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 자아를 다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니까 다시 일어설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매듭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문제들이 다 있겠죠 큰 문제들이 있죠 문제 너무 신경 쓰지 말고요 하나 옆에 예배자 되십시오 아프시죠? 상처도 많고 힘드시죠? 죽지 못한 내 자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나를 찌르는 거예요 그 고집과 시기 질투 이런 게 나를 찌르는 거예요 분노 짜증 이런 게 나를 찌르는 거예요 그냥 믿음은 영접이거든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영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혜를 영접하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고 주님이 된다 그러면 된다라는 걸 영접하는 거예요 승리한다면 승리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네가 깨끗해진다 그러면 깨끗한다는 걸 영접하는 거예요 너 일어선다 그러면 일어선다는 걸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설득력 가지고 뭐를 남 설득하려고 그러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득당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선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로 서서 다시 하나님께서 길려려주시는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정대기를 추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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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